들려주겠습니다 어제는 말을 했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면 행복할 거야 너무 톱니 밖에서 작고 작은 부품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에 전복 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마지막 적은 동작에 들어있는 19만 원을 들고서 나는 어디로 갈냐 울지마 달라질 건 없어 울지마 그냥 그림자처럼 사랑아 그만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럼 지금보다 행복할 거야 더욱더 고운을 들고 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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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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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